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은 하민하민 님께서 기간과 동안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간과 동안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자 우선 기간 유의어 동안은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유의어예요 그래서 방학기간 방학동안 이렇게 사용하고요 며칠 기간을 두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을 두고 생각했다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표현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할 뿐이죠 그래서 기간은 어느 일정 시기부터 다른 일정까지의 사이 그래서 만약에 4월 10일부터 4월 15일이다 그러면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이 사이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동안은 시간의 길이 물론 이 사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길이와 관련된 표현에 주로 쓰죠 그래서 공백 기간은 되지만 공백 동안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뭐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의미도 통합니다 그러나 어색해요 또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쓰지만 전세 계약 동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또 장마철은 쉴 수 있는 기간이었다 라고 표현하지만 장마철은 쉴 수 있는 동안이었다 요거는 둘 다 되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사이 또는 그 시간의 길이 쉴 수 있는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요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의 사이만을 얘기하느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길이냐 요런 거 얘기할 때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요것만 가지고 우리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차이점을 좀 구체화 해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간은 요렇게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어나 명사하고 주로 잘 어울립니다 동안은 고유어예요 그래서 주로 고유어 또 부사하고 주로 잘 어울려요 기간은 한자어니까 한자어랑 어울리고 명사와 주로 어울린다 동안은 고유어고 그래서 고유어랑 잘 어울리고 부사와 주로 잘 어울린다 그래서 재임 요거 한자어거든요 재학 한자어고요 체류 모두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 뒤에 기간이란 말 쓰는 거 자연스러워요 재임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그렇지만 재임 동안 이상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임하는 동안 요렇게 관형어미를 써서 쓰는 것이 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재학 동암보다는 재학 동암보다는 재학하는 동안 이렇게 고유어 또는 관형어미를 사용해서 요렇게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사흘 잠시 얼마 한참 얘네들은 전부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고유어 뒤에서는 사흘 동안 잠시 동안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이렇게 고유어 뒤에서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사흘 기간 잠시 기간 얼마 기간 한참 기간 모두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기간은 한자어고 그래서 한자어나 명사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동안은 고유어고 그래서 고유어나 부사와 잘 어울린다 잠시 얼마 이런 게 부사거든요 그리고 기간이라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 이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뭐 년 이런 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죠 이런 것들과 연달아 쓰면 어색해요 하지만 동안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 시간 년 이런 것들과 연달아 써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3시간 기간 어색하죠 또 4년 기간의 대학생활 이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4년의 대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안은 3시간 동안 4년 동안의 대학생활 모두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와 연달았을 때는 기간이란 말보다는 동안이라는 말들 쓰는 게 좋겠다 또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 뒤에 주로 쓰이고요 동안은 관영어 뒤에 또는 부사 뒤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심이라는 강조라는 그 명사 뒤에 기간 강조라는 명사 뒤에 기간 시험이라는 명사 뒤에 기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불조심 강조 동안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관영어로 만들어서 불조심을 강조하는 동안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관영어로 바꿔서 써줘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는 시험 동안에 잠을 자지 않았다? 어색합니다 그는 시험 보는 동안 그래서 이렇게 관영어 형태로 써줘야 동안이 자연스럽게 써진다 불조심 강조 기간 그는 시험 기간에 이렇게 명사 뒤에 쓰는 것이 기간이 자연스럽고 동안은 관영어로 바꿔서 써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이거는 조금 많이 쓰이지는 않는 건데요 거리 거리를 나타낼 때 기간은 안 쓰여요 이거는 완전히 시간적인 개념 으로만 쓰이는데 동안은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쓰이고 공간적 개념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가게에서 동안이 멀지 않았다 이거 많이는 안 쓰지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소리가 들릴 만큼 동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기간은 이런 경우에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기간은 온전히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사용하고 동안은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는 많이는 안 쓰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기간 동안 이거 때문에 이제 그 좀 표현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거 주의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간과 동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연달아서 쓰는 거 유의어를 두 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것이 간결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연휴 기간에 여행합시다 연휴 동안에 여행합시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하나만 쓰는 것이 깔끔한 표현이다 또 계약 기간 동안 이런 표현보다는 계약 기간에 다른 회사의 일을 할 수 없다 계약 동안에 다른 회사의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두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간결한 문장을 쓰는 방법이다 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기간은 사이에 초점을 둔 표현이고요 동안은 시간의 길이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뜻만으로는 조금 어색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구별점들을 기억하면 좋겠죠 기간은 한자어라서 한자어 명사와 잘 어울립니다 또 동안은 고유어라서 고유어나 부사와 잘 어울린다는 거죠 또 기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와 연달아 쓰면 어색하고요 동안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와 연달아 써도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기간은 주로 명사 뒤에 주로 쓰이지만 동안은 관영어 뒤에 써야 자연스럽다 그리고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동안은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기간은 그런 개념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기간과 동안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았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거나 또는 질문을 주시거나 하게 되면 제가 힘이 막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댓글과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